이거 엄마 까준거에요? 엄마 먹어도 돼요? 이건 내꺼인데? 지금 까주고 있어 이건 엄마꺼 까주고 있어요? 착해요 하나 더 까주라 아 힘들어 그러면 아빠도 꺼도 하나 까주는거 어때? 이거 아빠꺼 이거 엄마꺼 이거 안깐거 명광이꺼 아니야 아빠는 안까줘? 오빠! 명광이 오빠꺼 안까준대 아빠 없어 다 깠어? 엄마 먼저 이거 먹으면 안 돼? 안 돼 안 돼? 뭐가 틀려? 엄마꺼는 혹시 더 작니?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엄청 진지하게 잘 깐다 됐다 그냥 엄마 줘 나머지는 엄마가 깔게 응 고마워 짠 아 여기 붙었다 짠 짠 짠 아 나 아 찌개 미안 짠 아니 다시 짠 우유 조심하자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불량식품 안사도 되겠다 음 맛있어 맛있어 고마워 명언에서 까두니까 더 맛있네 네 네